음악이 흐르는 그 카페에 초콜릿의 물감으로 이 밤을 그려진 가로등불 아래 보라색 물감으로 세상 사람 오주가 도화지 속에 그려진 풍경처럼 행복하면 좋겠네 욕심 많은 사람들 벌금 지푸린 사람들 마치 그림처럼 행복하면 좋겠어 김태우 고등학교 때 참 히트했던 노래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본인 아니게 죄송합니다 송이 많이 나오네요 미안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김태우씨가 영어 쓰는 거 좋아하더니 사람 좋아하는 대로 간다고 교포랑 결혼한 거죠? 그렇죠 영어로 사랑 고백하고 그러다가 그런 거예요? 조금만 네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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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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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통 자제하시고요. 룰라 돌려주세요. 멈춰! 이재영 유혹! 유혹이 시작됩니다. 김영심 씨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물고기와 물을 만났어요. 라리랄라라 라라리랄라라 라리랄라라 라라리랄라라 라라리랄라라 사랑은 잠시 내게 다가왔다 아픈만 아껴들고 떠났네 내 마음속에 슬픈 음악처럼 영원히 남아있는 그대와의 뜻이 싱그런 아침에서 같은 춤 그대를 잊을 수가 없는데 내 처음에 슬픈 영화처럼 영원히 남아있는 그대와의 댄스 그대를 바라보던 그 순간 사랑에 빠져버린 내 마음 달콤한 입술에 속사진 그대는 내 마음속에 유혹하고 싶어 외로운 밤이면 나 홀로 이렇게 춤추는 내 모습 사랑은 그룹만 남긴 채 영원히 내 곁에서 꿈처럼 사라져갔네 내 마음속에 김현심 상가 김현심씨도 대단하지만 아이비 대단해요 아이비가 원래 우리 견이차가 하던 여러가지 추임새를 하고 있어서 견이차가 뻘춤해졌어요 김태우 제가 갑니다 룰레 돌려 주세요 먼저 창혜진 내계로 창혜진 내계로 창혜진 내계로 서두르지만 이 길이 견디길 힘이 들다며 애써 따라오려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천천히 그래그렇게 다가와 내가 여기에서 기다릴게 숨이 숨이 찰 땐 걸어오려 숨이 찰 땐 걸어와 힘이 들 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린 아주 먼 길을 가야만 해 서두르지 마 지옥!